오늘은 7군에 있는 롯데마트에 갑니다. 롯데마트 쌤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골목입니다. 골목이 이래요. 보여드릴게요. 골목이 굽지없습니다. 길을 건널때는 조심해야합니다. 베테랑 사날비 우선이 아니에요. 오토바이 차가 우선입니다. 피해서 건넜습니다. 여기는 시원한 공원이에요. 여기 센트럴 마켓이 있는데요. 벤탄 시장은 좀 덥지요. 여기는 지하에 있고 에어컨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시원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돼요. 별메스 썼고요. 이제 롯데마트로 가볼게요. 여기는 뭐 가까워서 오토바랑 20분만 가면 됩니다. 달려 볼게요. 달려 볼게요. 저 앞이 VBN 입니다. 2층 버스가 있네요. 또 다른 판매가 있는 곳이 도약이 있음. 오늘 첫 번째로 안타는데 저녁에 날 잡아서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탈수가 없어요. 요즘 호춤이 너무 덥습니다. 1층은 얼마 안하겠죠? 안녕하세요 렛츠고 롯데 오케이 호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얼굴 찍히는거는 시간에도 목소리가 더 괜찮네 복잡합니다 그냥 오토바이 부대 역주행 롯데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직 많아요 왜 오토바이 부사장 오토바이 다행인 출근 롯데마트 맞는데 빈지영에 있는 롯데마트가 더 큽니다 출근에 있는 롯데마트가요 상품이 아주 많습니다 굿이 투? 네! 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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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거와 똑같네 택배물 쳐다보다는 또 비싸지는 않네요 되게 비싸지는 않네요 구조 며트 제가 사려놓은 김치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2층 매장이구요. 2층은 과자, 커피, 국물을 팔고 주류 음료수도 2층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자 흥류가 많이 있어요. 저는 과자를 안 좋아해서 패스 할게요. 콜라 피틱 한개 19,200돈입니다. 이만큼 샀는데 얼마나 나아는지 이따 둘게요. 자식도 없나? 어우 지겨워. 뭐하나 고르면 하루 쟁이 걸렸네. 힘들어요. 마트에 관한... 지뢰시장과 똑같은...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대충 장을 봤구요. 이제 계산해서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만큼 샀습니다. 이렇게 들고 집에 가서 펼쳐보구요. 이렇게 쇼핑을 하고 왔어요. 수박... 알로에... 놀 데가 상에 없고 올릴 데가 없어요. 김치... 제가 오늘 먹고 저녁... 커피에 뭐 등등 사가지고... 국수까지 사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4만 5천원 정도 들은거 같습니다. 저는요. 아...